만약에 목돈 이런 게 있다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리단회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싸게 한다?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돕기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는 가격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팁이 있을까요? 사실 식자재가 워낙 많이 올라서 대부분 식당들이 요즘 가격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 올렸는데 사실 외식업을 떠나서 사실 가격 설정의 기본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가가 있고 가격이 있고 고객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등으로 따지면 원가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되고 가격보다는 고객 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원가하고 가격을 두 개를 본인들이 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등어가 바뀌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객 가치인데 고객 가치를 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에 비해서 고객들이 가치를 느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원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외식에 대한 경험치, 그날 몸 컨디션, 그리고 자금 사정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느끼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고객들의 니즈를 다 맞출 수는 없고 그 한 80%? 대중의 고객의 가치에 과연 맞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가격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자영업자분들은 좀 구직을 나눈다고 하면 프리미엄 전략, 박리다매 전략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박리다매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사실은 시스템도 갖춰 있고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인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한다? 사실은 그러면 내 몸이 상하고 더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사실 남들보다 적게 받고 더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면서 그게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반찬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서 회덮밥이 8,000원이다. 남들이 다 8,000원 받아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는다. 2,000원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들보다 2,000원 더 받지만 예를 들어서 2,000원을 회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만 원짜리 회덮밥이 예를 들어서 생선에 대한 원가가 2,000원 정도 되면 밥이랑 채소 1,000원, 3,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더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4,000원짜리 회덮밥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0원에 대한 비용을 더 내지만 실제로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또 만족감도 있어요. 손님들이 여기는 회덮밥 많이 주는 데라고 해서 왔다. 그런 직업적인 프라이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한 접시당 마지는 똑같지만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많이 하는 게 장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회덮밥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구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치가 있지만 우선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허기를 떼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좀 사실 좀 많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좀 가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1,000원, 2,000원 더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다른 걸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싸다고 싼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계속 원가는 오르고 인건비 계속 오르는데 이게 이제 덫이 돼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보다는 약간 서비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몇 가지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공 사례를 어떤 분 소개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골랐는데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이미 20, 30년 된 데는 사실은 성공 사례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소개된 곳은 제가 세 분을 골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30대 젊으신 분들로 골랐고 그리고 창업하신 것도 한 6, 7년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뭐 물로 골라서 코로나 때 살아남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소개된 곳이 저희가 해와동 버거를 소개를 했고요. 거기는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넛츠 빵으로 버거를 만드시는 곳이어서 메뉴가 차별화가 돼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도 되게 열심히 하고 가서 보면 이제 수제버거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보통 수제버거집이 미국 컨셉의 인테리어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는 좀 약간 클래식 동양적인 느낌으로 좀 살려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럭팡스 같은 식당에는 이제 프랑스 가정식 메뉴를 파는 음식점인데 이미 좀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뭐 유명한 사실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있다가 광화문으로 이전을 했고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가서 실제로 사장님 통해가지고 코로나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 메뉴하고 사람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좀 물어봤는데 확실히 배울 점이 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로베 조영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정통 하덕피자로 좀 유명한 곳인데 뭐 유명 연예인들이 맛집으로도 방송에 몇 번 소개될 정도로 좀 실력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좀 타격할까 고민을 하다가 밀키트를 또 이마트하고 콜라보해서 런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맛집들이 이제 그런 온라인하고 연계되어 있는 자기들의 상품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좀 뭔가 이 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좀 버티고 이겨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도 사실 많이 배웠고 그래서 모두 특징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아끼는 마음 좀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돈 이런 게 있다면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도 사실 좀 고민 좀 많았는데 우선은 사실은 창업을 좀 말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말리고 싶어요. 사실은 워낙 어려운 길이니까 사실 이게 뭐 쉽게 돈 벌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변에 워낙 또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장인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본 스시장인 오노지로의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걸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자기 개발서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뭐 일만 시간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예체능계나 이런 데에서 특수한 경우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젊어서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훈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외식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실 그런 사연이 다양하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창업 같은 경우는 정말 여유 있어서 카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살 길이 좀 막막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성공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으로 또 밀어넣어야 또 스스로 훈련이 되기 전까지 좀 뭔가 내가 숙이고 그 시간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식집 같은 데 가서 보면 저는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 4,000원 좀 팔지만 이 사장님이 정말 목숨 걸고 하는지 아닌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회사 생활 몇 백만 원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창업을 했는데 4,000원, 5,000원 이렇게 김밥 팔면서 이렇게 숙이고 하기 사실 몸으로 어렵거든요. 어렵죠.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좀 버틸 수 있는 강인함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원칙이나 초심 이런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닭집을 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에 좋은 닭을 쓰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닭을 계속 가야 되는데 사이즈를 줄이거나 싼 식재료로 바꿔버릇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 안 된다고 반차 숙을 줄이고 음료에 과일청 넣고 계란찜에 물 타고 사실은 이게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돕기 찍는 거거든요. 맞아요. 고객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정말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바로 전 직장에 근무했던 부패에서도 시그니처 매너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식자재 원가를 좀 줄여보자 해서 직수입을 하고 해가지고 그 비율을 조금 줄였거든요, 사실. 어우 난리가 났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그 정도로 고객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나 본인 식당의 대표 메뉴 식재료 품질을 낮추는 건 정말 잠현행입니다. 이건 내가 망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외식업에 뛰어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고객이 행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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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